야 고개 죽어라 그냥 어? 어 저기 코리안? 노? 차이니스? 두리 타냐? 두리 타냐? 하이원 넘버원 하이원 넘버원 여보세요 모시모시 예에 누구세요? 많이 되있을까? 밀베주로? 노노노노노노 지금 딴 데 가서도 졸업 못했는데 무슨 밀베에요 지금 우리 스코트하고 지금 1승도 못했는데 무슨 또 밀베가 개빡게임? 아이 몰라 아이고 큰일났어 나 잠을 못잤더니 오늘 나 지금 점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지금 계속 쪼르르르르르르르르 어디 가야해? 강남? 서버니? 동북 뒤쪽 방에 갈래요? 가장 좋은 거는 서쪽, 아니 동쪽으로 가는 건데 두 스쿼드 남았어요 그냥 서버니나 가죠 아~~끝 아까전에 그냥 동쪽 리퍼북 하나 당겼어야 되는데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사격장에 한 명 사격장 안 깨끗? 아 삼토바이 미쳤다 내리나자마자 삼토바이 봤어 마음이 아파 아 무기가 안 나오네 네 사격장 한 명 보여요 어? 일로 오는데? 죽여요 얼른 총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아님 두 명 죽여요 얼른 어차피 쟤 뭐 없을 거 아니에요 벙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총이 없어서 여기 여기 가고 있어요 노란색 핀 쪽으로 두 명 거부 왜 가지? 거부 없는데 저 우지의 샷건이라도 쟤들 잡을 수가 없음 저도 우지의 샷건이네 저도 우지의 샷건이네 저도 우지의 샷건이네 하지만 모짱님이 쏘시죠 저 주황색 다시아까지 붙어볼게요 어차피 저 벙커 일자 벙커라서 다시 저 입구로 나와야되요 앞에 붙어서 조지로 감 다시 하간다 그걸로 다시 하가요 입구로 네 주로 왔어요 저 애들 오케이 하얀다시아 간다 다시아 빠졌고 펑크 안에 있어요 두 명 아직 발소리 들림 하얀다시아 빼다가 멈췄어요 사격증 옆에서 내렸다 쟤네 비율 있으면 안되는데 일단은 저는 입구 봉인하고 있을게요 세웠음 두 명 뛰어나옴 아 다시 탐 탐 두 명이 아님 다시 타고 일로 옴 다시 옴 같은 팀인 것 같아요 얘들하고 조심하세요 모짱님 나오면 님 죽음 님 죽음 쟤 쟤 잡아야되요 한명 그럼 한명 어딨어 나머지? 총 앞에서 세명인데? 줌한다 오 나이스 기절 하얀 다시야 기절 모장님 모장님 마이크 꺼져있는거 같은데? 그러게 하얀 다시야 기절 차 하나 더 야 야 야 빨리 나와라 곱게 죽어라 야 곱게 죽어라 그냥 어 어 저기 코리안? 노? 차이니스? 차이니스? 제페니스? 예스 오 니하오 니하오 뽕쥬 유어 제페니스? 아 아니 중국인과 땜 아 아 아 아 차이니스? 차이니스?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인이라고 어? 어 잠깐만 한국인 하 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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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한국인 발음 아닌데? 발음이 이상한데? 아 아 아 아 자 이 방금이 구라노스폰 아 어 우리의 이름은 마크 리다요 우유 Let's go Hello 수를 rays 태완넘버원 수ray 태완대 Ihnen Ihnen slide 딱바로 중국 친구 $ $ lever PW SHA 연막 가고 들어가죠 연막도 있는데 왜 왜 들어가요 저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기다리면 죽을텐데 쟤들 애들이랑 친구하는데 나 차로 막은 다음에 차 터트려야겠다 못나오게 아니면은 저거 다시아 하얀색 다시아가 개피거든요 아 그래요? 하얀색 다시아 그거 박을 그거를 넣고 넣고 터치자 어 입구에서 대기타고 있어요 쟤들 살려줘! 살려줘! 잠깐만 타이어 먼저! 타이어 먼저! 그래야 미끄러지는데? 그럼 우리가 밀면 되지 저 반수 밀어! 하나 둘! 하나 둘! 타이어 타이어를 작살을 해야 더 빨리 미끄러지 렛츠고! 어이 에스트리님! 호스틱!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세요 저 너무 못쩌 아이 감사합니다 박아!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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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 이렇게! 아! 욱적이야! 아! 야! 욱적이야! 아! 욱적이야! 헤이! 맨! 왓! 박아!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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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완 너머 1! 에이 유! 타이완 너머 1! 렛츠고 하얀니! 아!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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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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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좋아! 제발! 아 오케이 오계Hz 충분해 충분해 드롭이 요 어 웨퍕 Screw 드랍 навを 아일라스 드롭 유어 웨· it 아니랄 하에 히 탑터바이로 박아야겠다 3토바이로 박아야겠다 차 치워요 3토바이 갑니다 3토바이 어 기절시켰어 3토바이 갑니다 모짱레스 3토바이 갑니다 1토바이 갑니다 1토바이 갑니다 아 아 저거 타이어 다 터뜨려 버려 그냥 비켜 비켜 박아도 몰라 어 뭐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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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려 200km에서 들어왔었다고 에이 혹시 어디있어? 자! 여기 있나! 당신이 weapon에 불고래? 자! 내가 ост게라 Al Germans아 너! 난 탄이. 탄이 이거밖에 없어 파밍 상대 개판이야 No?? 저거 먹고 올게요 내 친구 이름은 박규, 알아요? 야, 여기가 빨리 파밍하러 가, 블루야. 저기, 핀 찍은 곳. 우리 근데 두 번째 이 자기장 될 때까지 지금 자기장이 안 겹쳤어. 들어가야 돼요, 눈여기님. 혹시 레닷 같은 거 남으시는 곳? 레닷 딱 하나. 레닷은 무슨 봉대도 안 남아요. 지금 우리 개그지야, 우리. 우리 저기 서버니도 다 털지도 못하고 나왔어, 지금. 저거 우아즙 내려드릴까요? 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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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전복사고! 전복사고! 아아아아아아악! 벌떡. 빠르게 가도 돼요. 아, 딱 빠르게 갈 때 유해지에 딱 스치면서 유해지에 딱 타면 진짜 그림인데. 그러면 개그리지. 우리 스마 없죠 아 내꺼 보조석에 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 뒷자리 타고 있으면 3번 3번 3번으로 딱 바꾸면서 내가 했죠 160? 아 가비 그거 사람 사람있으? 사람 아닌가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근처에 있어 근처에 월디 좀 월디 청소리 많이 남 요기 레닷 있어요 이뚝 있어요 레..레단아 어 봐 청소리나잖아 지금 못들음? 들음 들음 난 어떻게 감고 거기? 4배 하나 남음 저 필요 제가 데릴로 지금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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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S 뚜뚜뚜 거리였는데 지나가는데? 두대 다시 한대 유에이지 한대 W 지나가 멈춘다 멈춘다 멈춰라 멈춘다 안 멈춥 지프 거의 멈춘다 지프 거의 멈췄다 그냥 감 왜 멈췄다 가지? 누가 문 열고 파밍아 아 진짜 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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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빨리 오는 사람 하나 둘 보정기랑 칩배드 팝니다 스나 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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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 소우기 아 저는 지금 그거랑 그리고 저 구상 다섯개 드링크 열개 네?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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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니야? 아닌데요? 뭐야 이 새끼 뭐야 저 내 본체 펜 도는 소리였어 뚝배기 날려도 됨? 뭐지? 가능할 듯 이 정도 내 본체 펜 도는 소리가 왜 지프 같지? 300도 안될거 같은데 400이구나 400 카구파야 200부터 소리가 아예 달라 우리 가야됨 오케이 이 예언이 마지막입니다 전 제 차 타고 가면 전 제 차 타고 가면 나 초크 좀 저도 제 차 타고 가면 초크 있었네 여기 초크 있었네 여기 아 분명히 방금 초크하다 없음? 아까 풀파츠 또 빼버렸어 어디로 갈까 어디 일단 가고 계세요 일단 가고 계세요 이따 찾았다 주유선 애들이 있겠지 지금 웬만하면 다 있지 응 포킷 38명밖에 없어 우리 교전한건가? 교전했지 장화 확인해 아 이 사람 왜 이래요 보급 떨어진다 210 한 3,400 아니다 3,400 아니다 3,400 아니다 더 멀다 훨씬 멀다 몸처리해 210 마크제능이 컨트롤 1 눌러 빨리 응 괜히 총 맞기 싫어 3층집에 사람 안보입 안 쏨 어디로 가는거야 보급 먹으러 간다 아 박스 에? 미쳤다 아 제발 어 우와 보급 먹으러 간다 으웽 여왕 혜왕 아이돌 멍게나 써야 된다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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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갈수있어! 못가 니 먹었는데요? 샷건에 있는거 보니 나 이거 지나간적 있음 아 나한테 내가 먹었구나 미안 내가 먹었네 뭐야 니 툭빙이 가기 시작 아 이거 이렇게 모함을 해버리네? 우리 로족 삼척집 먹어요 언덕에 공장있는데 내가 내가 소음기 줄게 그러면 순한 소음기 아냐아냐 MK 소음기 쓰면 안돼 MK 왜 소음기 진짜 시끄럽던데 쏘는데? 두명 이게 뭐 맞췄어 이게? 뒤쪽 몇쪽? 한명 기절 피좀 채용 우리 멀어 네 언덕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 거기서 안보임? 나는 안전 확인 안보여요 몇도 쪽 말하는거에요 지금? 지금 바로 앞에 여기 60 60 60 75 우리가 삼척집 먼저 먹어야 돼요 얘들 잡으려면 들어가요 확인 돌자 간다 아 깜짝이야 뭐 MK 좋아 한명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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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멀리서 나 쏘고 있거든 버릇이 없었었제 무섭다 저거 여기 타각장 아니야? AR 이거 연막 노합형 우리꺼 아님? 얘네꺼일걸요? 저..저.. 지금꺼임 아직 그 파티 다 안죽음 내가 먹을거 내가 먹을거 얘한테 먹있어요 먹으세요 저기 가야돼 차차차차 건넌다 육십 차가 건넌다 유에이지 한 파티 우리 밑에 다 안죽었는데 얘들 저 어떻게 건너가 로족을 뚫고 저기 105도에 멈췄다 짐프 물속 중간에 하나 둘 체크 두 명 아 나 템 좀 먹어 여겠다 갈 각지조 갈 각지조 빨리 가야됨 들어가지 아 그냥 센터 뚫고 들어가야되는데 이거 아까 지복상 기적시킨거 죽었어요? 안죽었어요 살아있어 그럼 거기 한 파티 있겠네 아직 까졌구나 우리 통수 노리고 있구나 둘중에 하나네 잠만 왜 가 안작집 안작에 다 안다 조심 일단 뒤 먼저 클리어하죠 확실하게 뒤 보고 있는 중 차 저리 차차차차 아니 반대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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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있는데 내려왔어 응 반대편 뒤에 그리고 우린 건너가야됨 어떻게 와야되지 응 절로 가야되 우리가 오른쪽으로 뚫어야되 아 길 건너는거 진짜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기 핑 찍은 곳 나왔어요 얘들 건너겠다 도로 얘네 먼저 우리 앞에 여기 도로보아요 이제 도로보면 있을거야 한 명 비절 잠깐만 2층 건너편 2층집 하나 여기 왼쪽 끝으로 하나 건넌다 반대편 조심하세요 네 창문 뚫려 전달편 2층집 미쳤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하는거 다 죽었어요 아니다 다 안죽었어 아직 한파티는 다 죽었고 한파티는 남아있어 한파티는 남아있어 세 명 건넜어요 지피에 두 명 우리 지금 건널때 조심해야될텐데 연막 하나 뿌릴게요 지금 올라간다 165회 사람 애들 에에에 쳐서 올라간다 쳐서 올라간다 세 명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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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건널게요 얘네 집에 아직 있어 2층집 오케이 이집? 지금 저 들어온집? 아이 자기장 온다 뒤에는 잡아 뒤에 클리어 오케이 뒤에는 잡아 뒤에 클리어 저 왼쪽에 뛴다 60, 75 도로 건넌다 건너기 전에 뭐야 저거 보여 보여 도로 건너서 집안에도 있어 집안에 있어 나 또 있는데? 이 집에 있어 이 집에 집에 있어 집이 2층에 있어 이 집 2층에 지금 붙어있어 얘네 저 또 빼 저 또 빼 아 이거 그냥 버리죠 슛점으로 나오는거 아니면 못나와요 그 창문만 조심하세요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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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조심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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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끼고 있어요 그 건너는 애들 다 죽었어요? 건너는 애들 다 죽음 안 죽음 건너는 애들 죽었어요? 건너는 애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?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아 그러면 이거 자리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저기 앞에 위에 나무 위에 위에 나무 위에 위에 나무 한 명 끼고 있어요 건너는 애들 먼저 조져야 올라가는데 얘네 나왔다 뭐야 내 뒤에 아니 건너기 전 아이씨 뒤에도 있네 아직 안 건너는 애들 있어요 음 못 건너서죠 아이씨 아이고 살리기 싫은 안 되는데 저기 끝에 있어 방법이 없어 건넌다 얘네 뛴다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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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건물 안에서 안 나온다 얘들 그리고 이거 울타래 부숴줄 수 있나? 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잠시만요 위에 죽었고 안돼 안돼 얘들 나 노린다 언덕에 언덕에 언덕 언덕 150 150에 들어올 수 있나? 들어올 수 있어 150에 바로 앞에 지금 언덕에서 노리고 있어 하아 하아 쟤들하고 설마 우리 4대2에요? 그런거 같네 아니 아닌가 4대2라고 4대2 같은데 아까 올라간 애들 한 명 죽였잖아 잠깐만요 바깥 창문 좀 볼게요 저 산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뭐 던진다 얘들 4대2 맞는거 같아 수리탄 날라오기 전에 가야겠네 오 바랍에 있다 바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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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저기부터 있구나 4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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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쪽에서 제 쪽에서 제 쪽에서 와 진짜 다리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이고 자기장 끊었다 위에 내려 하나 아 아 까비 까비 자리 너무 안 좋다 아 어떻게 되냐 카드에 잃었네 어떻게 해 몇 명 잡은거지 우리 집에 우리가 딱 붙은 집에 있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신경쓸기 너무 많아